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식품위생이라는 감옥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은 다 접해보셨을 거예요. 식품위생이라는 감옥이 알고 보면 여러 분야에 접목되는 감옥이거든요. 영양사에서도 나오고 위생사나 식품산업기사나 식품기사에도 식품위생이라는 감옥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공부를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의 식품위생과 식품위생직을 위한 식품위생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양사나 위생사에서 공부했던 내용의 식품위생의 범위가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된다면요. 식품위생직을 위한 식품위생은 훨씬 더 광범위한 번야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이 있고 법규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법규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 따로 있고 곤충학이 따로 있는데 우리 위생곤충도 일부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훨씬 공부해야 될 범위가 훨씬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범위나 이런 쪽으로는 식품기사 산업기사하고 좀 더 비슷한 점들이 더 많은데 방향성은 완전히 좀 달라요. 그래서 식품위생직을 위한 식품위생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영양사나 위생사 정도의 공부를 가지고는 식품위생직을 준비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식품기사나 산업기사는 방향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식품위생직만을 위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따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것들이 이제 공부할 때 어떤 방향을 봐야 되냐면요. 우리가 뭐 문제가 무조건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쉬운 문제도 많이 나와요. 다음 중 채소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을 찾아라. 이거는 뭐 영양사나 위생사 같은 되게 간단한 시험 문제 그런 데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보기는 또 다릅니다. 보기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뭐 영양사나 위생사에서 들어보지 않았던 분선충이 답으로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돼지고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을 찾아라. 문제는 단순해요. 그런데 보기가 학명으로 나와요. 학명을 모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게요. 훨씬 넓고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간혹은요. 되게 구석구석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뭐 설마 이런 것도 나오겠어? 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슬쩍 보고 넘어갔던 그냥 이름만 알고 갔던 것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딱 중요한 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되게 중요한 거 뭐 식중독 같은 그런 전반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들도 공부해야 되지만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이 되게 어렵고 그런 과목은 아니지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되게 힘든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셨던 것보다 아마 나중에 공부하고 나오면 뭐 이렇게 식품위생의 범위가 넓어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되게 많고요. 이걸 나중에 가서 한 번에 공부하려면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되게 양이 많은 게 또 식품위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진도를 나갈 때마다 조금씩 복습해 두셔야 되고요. 주요 내용 파악해 두실 필요가 꼭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게 문제가 크게 이제 우리가 보면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제한경쟁이 있고요. 이거는 뭐 도별로 이제 시험을 봐요. 그래서 도별로 이렇게 제한경쟁 시험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별로 뭐가 틀리냐면 시험보는 과목이 틀려요. 근데 어떻게 됐든 식품위생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보는 공개경쟁 시험이 있죠. 공개경쟁이라고 해도 이제 뭐 다 이제 그 과목수만 좀 늘어나고 뭐 국어, 국사, 영어 시험을 본다는 거 없는 똑같지만 어떻게 됐든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은 공개가 되지를 않아요. 제한경쟁에서도 공개경쟁에서도 이렇게 공개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이전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지라는 거는요. 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경기도나 경기도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갔었기 때문에 한 10년치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다 이렇게 나왔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지 간혹 이제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험을 들으신 학생들이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라고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답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들은 항상 특이한 문제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파악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책을 구성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내용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것도 설마 나오겠어? 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이 돼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게 기본적인 이런 서점이 나와 있는 이론서에도 없는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이론서에 있는 내용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가장 우선 기본적인 건 이제 그 일반적인 내용들도 출제가 되지만 거기에다가 간혹 시사적인 것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 그런 데에서도 또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일이 찾아보거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시사적인 것도 간혹 나온다? 간혹 나오는 거예요. 매번 나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사적인 게 나온다고 해서 너무 그거에 이번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런 게 나올까요? 계속 아니에요. 보통 이런 시사적인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다든지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가 돼서 누가 사망을 했다든지 이렇게 좀 큰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지 되게 아주 작은 일들까지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몇 년 전에 중국의 분유에 멜라민이 합류되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어요. 그 원료로...